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협조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정성호 사선의원입니다. 양주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생생한 회유 내용을 보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더 상시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당신이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정진상을 여러분들 접견한 장소에서 이 정성호 의원이 1962년생이고 서울법대를 나왔고 검찰 출신일 겁니다. 변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법기술자들이 대한민국을 얼만큼 타락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검찰이 신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속수감적인 정진상 정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접견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62년생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망칭된 서울법대 출신들이 혁척한 공을 세우고 있는 거죠. 여기도 서울법대 저기도 서울법대 아래도 서울법대 위도 서울법대 자도 서울법대 루도 서울법대인 거지. 좋은 머리들 갖고 참 자식들이 고생한 길로 다들 최근 피의자의 최근으로 알려진 모 국회의원이 구속수감 중인 정진상 김용과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해서 이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한 바가 있다. 이렇게 공소장이 적혀 있는 겁니다. 검찰은 정승우 의원이 접견 당시에 정진상 정실장들에게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정진상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또한 정진상은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법기술자들이니까.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머리가 좋을 거고 사법고시를 통과했으니까 머리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검찰을 했었고 변호사를 생활했기 때문에 이 조언을 법률 조언을 하는 겁니다.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검찰은 이런 정승우 의원의 발언이 진술을 회유하고 사건의 실제를 은폐 왜곡하도록 종용한 정황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을 판단하고 영장 청구 사유로 고려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승우 의원이 궁금해가지고 대외적인 지명도 같은 건 별로 높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1962년생이고 사선 의원이고 민변 출신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지역구를 갖고 있고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치렀나 2020년 4.15 총선 정승우 의원 같으면 지역구가 탄탄하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정승우 의원의 선거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전형적인 뭐죠 사전투표 득표수로 이동시킨 거죠. 미래통합당의 안기영 후보의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빼앗아가지고 정승우와 함께 넘긴 겁니다. 좌우대칭이죠. 11개 동에서 모두 정승우는 차이값이 풀렀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미래통합당은 차이값이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2분의 1의 11승 2분의 1의 11승 곱하기를 하게 되면 2분의 1의 22승의 확률이 2020년 4.15 총선 양주시에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양주 1동은 특별히 조작을 많이 했네요. 미래통합당의 안기영 후보액에 대해서 마이너스 23.1%를 빼앗아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용해가 정승우와 함께 그대로 옮긴 겁니다. 플러스 23.1%가 나온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한쪽에서는 빼앗고 한쪽에서는 더해준 겁니다. 총 득표수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이거는 거의 100%, 1000%, 10,000%, 1억% 조작인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안기영은 최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3%. 정상적인 투표가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차가 0에서 3% 나와야 된다. 엄청난 숫자가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3,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3. 이 최소치와 여러분 최대치를 보게 되면 대략 어떻게 여러분 추산할 수가 있는가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양주시 선거구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여러분들 14%에서 최대 46%까지만 득표수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조작을 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아무것도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숫자를 만져놓으니까 숫자가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다 국회의원 배치를 정승호 의원은 4선이니까 아마 3선 정도 했으면 양주시의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한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필요가 없었지만 전산 조작의 특징이란 것은 무차별적인 조작을 하는 거죠. 정승호 의원 봐주는 게 아니고 다 조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만져 오니까 그 선거 사물을 담당한 사람들이 일체의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변호해봐야 나중에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니까 실물 위조 투표 투입한 거는 우리 투입 안 했다. 배추잎 사전투표지 위에서 넣지니까 아래에서 나오고 배추잎도 나오고 양파도 나오고 쓰레기도 나오고 이게 다 쓰레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선관위 발표 덕표수가 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쓰레기 쓰레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른 겁니다. 국민들한테 쓰레기를 여러분들 보여준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냥 뭐죠 너희들은 돼지 개 여러분들 뭡니까 오징어 넙치 여러분들 뭐죠 우럭 참치 도다리 방어니까 너희들은 문예하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발표해도 뭡니까 강게 나이다 이야기한 거지 국민들 쓰레기를 보지 않고서는 이런 쓰레기 자료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 자료입니다. 쓰레기 자료 이런 쓰레기 자료를 뭡니까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뭐라고 진짜처럼 너희들이 쓰레기들이 던진 쓰레기 표를 이렇게 쓰레기처럼 발표를 해 준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쓰레기 자료를 보고 뭡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의 입을 쳐 닫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대통령을 보이겠습니까 정신나간 인간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나라가 망한 겁니다. 도다리 참치 헤리티 님이 웃으셨는데 제가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고기를 좀 능하죠 칼치 오징어 도다리 꼴뚜기 숭어 고등어 이거 뭐죠 이게 뭐 선거입니까 정승호 씨 하는 이게 선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런 표를 도덕질한 이쪽 표를 옮긴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규칙성이 그대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어딘 겁니까 중앙선거관리내와 발표한 후보별 득표 숫자를 빼기 한 거지 않습니까 정승호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미래통합당의 안기영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한 뭡니까 중앙선거관리내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와 다 조작된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특정인을 쿡 찍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승호 의원이 머리도 좋아가지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민변 출신에다가 검찰 출신으로서 변호사도 날렸으니까 국회의원 됐을 거 아닙니까 사선 의원이고 1962년생이고 그래서 내가 특히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망치는데 서울법대들이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선거 데이터가 어떤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모든 걸 다 조작하지 않습니까 실방송도 조작하고 좋아요도 조작하고 사진특별 조작하고 당대표도 조작하고 조작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론조사 조작하고 국민이 지금 노예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무사하겠습니까 내가 윤 대통령을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윤 대통령을 아끼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하고 동감이에요 동감 정신들 차리지 못하면 감옥 갑니다 감옥 예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평범한 악이 아닙니다 악질 중에서도 엄청난 악질입니다 엄청난 악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뭐죠 대한민국의 헌정질수를 무너뜨리는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더 열받으면 또 뭐 그거 하니까 정성호 접견 내용 유출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라인을 공수철에 고발하겠다 62년생이면 좀 젊어야 되는데 정치를 하면 이렇게 다 좀 칙칙하게 보이네요 서울법대 나오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수학증서를 얼마나 잘 풀었겠습니까 아유 당신들 참 자식들이 이렇게 자식들도 다 살아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친명계 좌장이자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적근 2명을 접견하면서 이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를 만들라 항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사안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자에 대한 접견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이 확인됐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 문제라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후보가 받은 특표수를 국민이 결정한 것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겁니다 자기들이 누굽니까 선거 사기범 더하기 전산조작범입니다 선거 사기범들은 누굽니까 어떻게 민주당 후보들만 전국 선거구에서 모두 다 다 표를 공짜로 그냥 먹어치우죠 어떻게 미래통합당과 자유한국당과 국힘당 여러분 후보들은 다 표를 도독질 당합니까 선거 사기범이 누군지 아시겠죠 득표수 누가 발표합니까 대한민국 선거 사무를 누가 담당합니까 선거 여러분들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세금 받아서 먹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선거 사무는 독점적인 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렇게들 다 도독질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 뭐 세상 인간들이 저렇게 사는지 웃음밖에 안 나오네 여기 나오네요 서 와이제인이면 주자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선거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에 당할 때 이제 깨우치겠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